안녕하세요 파란하늘 입니다 오늘은 맥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주를 잡으시고 흔들어 줍니다 쉐이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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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흔들시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살살 흔들어 줍니다 쉐이킷 그 다음 캔을 따줍니다 진한 맥주의 맛이 느끼시죠? 흔들어 맥주를 컵에 부어 주시면 진한 독일 맥주의 향을 느낄 수 있으실겁니다 자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는 맥주 마시기 포스팅을 종료합니다 끝